아니요 다쳤는데 이 차례 낫질 않아서 큰일 나요 고개가 안 돌아와 그 주짓수 연습하다가 목에 힘주다가 목이 제가 일자목이라서 좀 약해요 아 목이라서 더 상관하니까 지금 여기 흉분도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서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한의원 같기 때문에 누구요? 다친게 웃기세요 장난치네요? 다친게 웃기세요? 뭐냐 너 지금 방금 넌 왜 웃어? 형 다친게 진짜 웃기냐? 베스킹 뭐 읽었는데 이게 하나 둘 셋 그냥 스티클 홀스킹 이게 묻어가지고 진짜 웃지 마세요 아 진짜 웃지 마세요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아 진짜 그만하세요 아 목 아파 죽겠는데 니들은 웃음이 나오세요? 그만하세요 진짜 그만 웃으세요 제가 경고할게요 사람이 지금 다쳐가지고 콘텐츠도 지금 다 파톤하고 지금 웬 운동도 지금 하다가 말아가지고 와 웃으면서 웃지 말래 웃으면서 웃지 말래 아 진짜 난 아프다고 얘들아 도란링 도란링 아 야 미친 거 아니야 진짜? 아 무슨 스티븐이라고 그러질 않나 도란링이라고 하지 않나 도란링 도란링 아 그만하세요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